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모든 순간을 다할 난 기회라 말한다. 북한 유튜브 영상에 0.5초 정도 서시면 제 응원 목표가 나오는데 소름이 돋았습니다. 그때마다 하느님과 함께 조용히 응원하고 있습니다. 제가 응원하려고 할 때 멋진 사랑으로 KCBC의 블랙임백 이 체육관에 구독하시길 드려야 합니다. 항상 응원할게요. 아이구의 첫번째 제가 이 블랙임백을 골랐냐면 저희 라커에 후원 목표가 하나씩 있는데 그 후원 목표를 해주시는 분이신 것 같아서 들어갈 때마다 보이기 때문에 이 분을 선택했습니다. 너무 감사드립니다. 빅스톰의 성장세는 제가 멈추지 않을 원동력이 되어 주었습니다. 1라운드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2라운드 첫 경기에서 이겨내셨던 것처럼 저 또한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꼭 빅스톰처럼 다시 일어나겠습니다. 부디 남은 제 인생도 빅스톰처럼 빛나고 싶습니다. 네, 축하드립니다. 제가 왜 이거 좀 했냐면 저희가 좀 1라운드 때 좀 많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2라운드 때는 좀 다시 좀 상승세를 좀 이어받아 이 기세를 이어받아 더 높이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한국전력 우리는 하나 빅스톰 승리하리라 빅스톰 승리하리라 빅스톰 승리하리라